저 조금 약간 어이없는 거 좋아하거든요? 아,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도 뭔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것부터 물어보고 싶었고 봄을 좋아하는 분들이랑 굉장히 잘 통하더라고요 겨울 이유가 뭐야? 약간 재밌는 친구인 것 같은데 엄청 감성적이구나 위험해 감성적이군 응 나는 아 아 아 맞아 제대로 못 봤어 올해 딱 그 순간부터 저는 이런 예술 쪽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서 온도 습도에도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최신형 올리브영 쿠팡 배민 정부 24 최신형 정갈하다고? 맞아 시크한 걸 좋아하거든 검정색 시크 검정색 배경이 매우 친숙했고요 좌측 상단에 시간 옆에 하트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저도 해보고 싶.. 아니 아무튼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달라서 신선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봐 근데 근데 특이하다 백치미? 또 있으신 분인가? 라고 아 대체 누구시지? 약간 예술을 하시고 굉장히 감성적이신데 백치미까지 갖추신 훌륭한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죠 알람 진짜 많다 인기 많은가 봐 갑자기 사과 갑자기 사과 갑자기 사과 갑자기 사과 거봐 그럼 안된다니까 내 말 들어 이런다 아니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야 리안나 알까? 원 나는 어머 처음 보는 나중에 들어봐야겠다 꽃은 내년 봄마다 들어 반응 좋다 아닌데 레이 미숫나 공유하자 아니 진짜 뜨끔했고요 저 사실 그때부터 식은 땅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아셨는지 궁금해요 데뷔한 지 1년 미만에 걸그룹 대화의 결이 약간 침착하지 못한 오해원 씨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친구야 인정해 인정해 친구야 인정해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나고 기분이 귀여워진다고? 가능한 얘기가 아닌데? 그건 어떤 기분이야? 감성적이거든 평소 습관 플러스 노린 거 300%인 거 같아요 못 알아챘어 보자 우와 겹친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? 당근 어디 있지? 넷플릭스 당근이 어디 있지? 와우에 있는 거? 당근 사진? 뭐야? 뭐야? 당근 사진이 아니라 당근이지 띄고 사진 하하 너 또 이거? 무슨 당근 사진?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백치미가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나오는구나 생각했던 어떻게 그걸? 아 민망한데 백치미가 좀 있는 거 같긴 하네요 미메이션 좋아해 안녕 다들 알아 주제가 끊임없이 나온다 이거 내 밥친구야 너무 신기하다 우와 너무 신기하다 진짜 재밌는 거 있거든 니가 빠진 색에 여주가 너무 예뻐 이 정도면 그냥 다 드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우와 계속 일부러 좀 이렇게 많이 포인트를 드렸는데 알아채시지 못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인식? 나 자극적인 거 좋아해 너무 좋아해 무뼈야 나는 사실 나는 사실 아 장단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야? 나 질리지 근데 왜 동생이 잘 못 써 저 조금 약간 어이없는 거 좋아하거든요 약간 이런 스타일 되게 바보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어 주디 씨도 취미가 없다고 볼 순 없습니다 야 나도 있네 뭐야 혜연아가 사진 한번 보여줘 봐 물고기 캡처 이건 좀 귀여웠다 네 제가 오늘 입은 옷이 약간 푸른 계열이어서 그냥 물고기가 갑자기 생각났던 거 같아요 아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려나? 이걸로 해야겠다 이걸로 해야겠다 잠깐만 누구 이러나? 저 지금 감이 딱 왔는데 저 지금 감이 딱 왔는데 진짜 명곡의 주인공이신데 크러쉬 선배님 맞아요? 완전 누가 봐도 크러쉬 선배님이셨어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크러쉬 선배님의 아기 때 버전이 다 뜨셨어요 제가 그림을 진짜 잘 그리거든요 뭐야 전혀 감을 못 잡으셨군 나보고 실망하면 어떡하지? 깨져버리지마 깨져버리지마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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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라에몽이 아니신데? 아 뚱이가 안 웃어 크러쉬님 생각하시길래 제가 실망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막 엄청 실망을 아는 네 조금만 실망한 거예요 네 직접 하고 계신 프로그램을 애청하고 있었거든요 네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놀랐던 것도 엄청 컸어요 끊임없이 대화를 이끌어주는 사람과 이렇게 이 자리에서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기 때문인데 완전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계셔서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사실 너무 네 재밌었어요 약간 백침이 가득한 그 내면의 순박함이 확실하게 배겨져 있는 그런 친구랑 얘기하는 느낌? 너무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한다